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소스 트리를 이용해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몸풀기로 협업하기 전 단계인 자기 혼자 작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저는 왼쪽에 소스 트리를 대기시켜놨고요. 오른쪽에 제가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할 디렉토리입니다. 아래쪽에 메모장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협업이라는 것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A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A라는 디렉토리는 A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의 컴퓨터의 저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B라는 디렉토리를 만들 건데 그거는 다른 동료의 컴퓨터라고 간주합시다. 일단은 A부터 신경 써보죠. 자 A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이 디렉토리를 저장소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는 크리에이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브라우즈를 통해서 이 디렉토리를 찾아가야죠. 깊어 콜라보레이션 소스 트리에 A라는 이 디렉토리입니다. 자 여기로 들어와서 셀렉트 폴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A라고 할게요. 별로 멋은 없지만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 디렉토리에 .git 디렉토리가 생기면서 저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버전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w 해서 이 중에서 텍스트 다큐먼트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work.tx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이 아래쪽에서 수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one이라고 하고 a1이라고 할게요.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버전으로 만들고 그리고 work.one.a라고 한 다음에 버전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작업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백업까지는 좀 하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원격 저장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github 또 gilab과 같은 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github를 사용하죠. 자 여기에서 github에서 새로운 리파지토리 저장소를 만들기 그리고 여기에 github.com.h Spectre.com.h invincib surrounded.vetvWell плюс.gulet.ggini.gi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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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로 가서 툴스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리파지토리죠. 리파지토리 Settings에서 Add를 해서 지금 제가 가져온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이것을 Default Remote 저장소인 Origin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OK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의 지역 저장소는 제가 생성한 이 원격 저장소랑 연결된 상태고요. 이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푸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체크하고 그리고 푸시를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가 되겠죠. 인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풀기로 혼자 작업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